XSFM입니다. I, D, W, K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나타났지만 역시 좀 있다가 짜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세민 에디터는 저희들이 지금 이 녹음을 다 받았잖아요? 네. 윤세민 에디터는 바깥에 온기종기 회사에 앉아있기 싫어가지고 야근도 하기 싫고 이래가지고 굳이 안와도 되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기어나오신 아름다운 재단의 실무진 여러분들과 앉아서 녹음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고마워요. 저런 군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깥에 소리가 들리는 사운드 시스템을 준비해놨는데 간만에 잘 써먹었네요. 근데 제가 밖에 있어봤잖아요. 네. 드는 척 하시면서 핸드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전 그거 뭔지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사탕 부수는 단순한 게임을 해야 네. 팟캐스트가 정말 잘 들려요. 아, 그런 면은 있어요. 이게 단순작업 반복 많이 하시는 그림 그리시거나 조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방송 많이 듣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캔디를 부수고 계시지 않았나 싶고 이 간사 여러분들은 실무진 여러분들 광고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섭외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미있는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독일산 맥주요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비오틴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열여덟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열여덟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지난주에 이어서 열여덟 어른 캠페인 하고 계신 두 분의 캠페인으로 손자영 씨와 신선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한 분이 손자영 씨고 나머지 한 분이 신선 씨입니다. 지난주에 삶의 경험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그 삶의 경험들 중에서는요 미디어를 보는 경험도 있습니다. 80, 90년대 드라마를 볼 때에 가장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직업이 없었으니까 몰랐습니다만 어렸을 때 즐겨보던 드라마를 가끔 다시 보면 할 일이 없어서 모든 직업에 대해서 다 연구를 안 하고 썼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인데 건축 설계사가 커다란 통을 자꾸 메고 다니는 아예 안 써보는데 전공 들어가서도 그 나이쯤 되면 그런 오해들 투성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미디어를 접촉했을 때 가장 괴로운 사람들 중에 보호종류 아동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다 드라마 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맞아요. 어릴 때 보시던 드라마들도 이상한 거 많았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TV보다 이거 왜 이러지 했던 경험. 저는 약간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꽃보다 남자? 그거랑 학교 관련된 그런 거 봤는데 꼭 주인공이 한 명이 엄청 부른데 꼭 고하다. 왜 꼭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 신솔 씨는요?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는 꼭 그런 설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은 되게 뭔가 가난하지만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남자 주인공은 재벌집 아들이고 직업을 숨기고 있다거나 만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재벌이었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랑 러브스토리가 된다거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비정상적으로 재벌과 고아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실제 비율에 비하여 너무 도드라져 있다. 그렇죠. 근데 재벌을 차별하려고 재벌을 재벌하진 않잖아요. 네. 어쩌다가 히트 하나 하나 정도의 드라마 하면 모르겠는데 꽤 많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나요? 저는 정말 어색한 것이 여기에 집중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 살면서 본 모든 드라마를 갑자기 어색하게 보게 된 거죠. 세상에 이랬구나. 2010년대 들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미디어를 똑바로 못 찾아보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와 저 때는 노래도 영화도 드라마도 다 어떤 성별에 대해서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인종에 대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진짜 이상하구나. 어릴 때 람보를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백인 아닌 사람만 1분의 천명씩 죽이는 영화였구나. 이런 걸 서른 살 돼서 알게 되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다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손재현 캠페이너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희들이 링크를 세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대중매체에서 등장인물 중에 고아가 나오는 것들을 분류해 놓은 이야기인데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게 많고요. 이거 알아보신 과정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캠페이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미디어 인식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성을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웹툰 이렇게 세 가지 웹툰까지 네 웹툰까지 일단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대중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일단 우리나라나 이제 외국 상관없이 다 찾자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찾을 때 한국에서 지금 발목이 잡혔다.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 너무 많아 여기 저는 외국까지 가려는데 외국도 못 가고 일단 한국에 찾는데 저희가 다 드라마나 영화를 다 볼 수 없으니까 구글링 검색을 해서 찾았어요. 구글링 검색을 해서 되게 그냥 뭐 되게 간단하게 그냥 고아 드라마 고아 나오는 드라마 약간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했어요. 되게 되게 직관적으로 구글링을 잘 찾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찾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쳤냐면 키워드를 막장 드라마라고 쳤어요. 막장 드라마 치면 한국의 아침 드라마 토일 드라마가 엄청 나오잖아요. 거기서 더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등장인물 속에 나오잖아요. 속에 들어가면 진짜 다 나와 있어요. 뭐 천해 고아고 입양아이고 사생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것도 좀만 상상해봤으면 바로 알 수 바로 예측이 가능한 게 이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일일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꼭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한 번쯤 한두 명쯤 그런 등장인물들이 존재한다.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었다. 그렇죠. 아주 쉽게 나중에는 뭔가 이거를 찾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게 진짜 전부 다다. 이거를 진짜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 드라마가 너무 많이 이런 것을 약간 클리셰처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이거 이 자료를 보자마자 느꼈던 게 보시면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특성 태그가 일단 있고요. 맞아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 불륜 배신과 음모 복수 누명 범죄나 폭력 피해 주변의 헌신 딱 좋은 거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모든 특성이 다 출생 및 가정의 패턴과 얽혀있는 것처럼 꼭 얘기해요. 맞아요. 이걸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되게 많자고요. 꼭 필요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자마자 어떤 결론이 느껴졌냐면 시나리오 작가는 언제나 모자란 부분들을 절감합니다. 자신이 채우지 못하는 어떤 것들. 그걸 꼭 이걸로 채웠나 봐. 그러니까요. 네. 만만한가 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갖다 쓰고 싶을 때 되게 쉽게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왜냐하면 만만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혼을 내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드라마의 대사들은 읽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심각하게 막장이고 웃길 뿐이라서. 맞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떠올려 보시면 많이 보신 드라마 중에 당장 올해 제일 많이 팔렸던 이태원 클래스만 생각하시더라도 고화를 안 넣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모든 감정들이 서로 치닫으면서 절정으로 가는 타이밍에 언제나 출신과 관련된 대사들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대사들도 정리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약간 공식을 찾았어요. 아 좋아요. 공식 좋아요. 공사학을 찾았어요. 부모가 없으면 못 배운 사람이고 부모가 없다는 것은 고아를 의미하죠. 고아가 없으면 잘못을 고아면 고아면 고아가 없으면 고아면 잘못을 저지르는 고아가 없으면 막장이네요. 그렇죠. 고아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 뭔가 뭔가 사회의 악이 되는 존재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뭔가 마법의 키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았어요. 너무 똑같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나쁜 짓을 하고 그 이유는 다 부모의 부재야 아니면 약간 너무 힘든 상황이야 이런 것들 이런 대사가 그런 대사를 정당화하려는 대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이없음을 느꼈어요. 이게 이제 제사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TV 스크린 밖으로 나와서 작가가 이걸 만드는 공정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작가의 비겁함을 온전히 다 받고 있네요. 이 캐릭터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했잖아요. 괜찮아요. 소송 비용이 나올 때 그게 좀 문제죠. 그건 제가 아름다운 재단 측 잘 조율해 볼 테니까 그때는 뒤로 빠지시면 이게 좀 이제 캠페인 내용이 다르니까 신선 씨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으셨죠. 네. 저는 뭐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사실은 이 캠페인의 이야기를 할 때 초반에 저는 작년에도 캠페인을 했고 올해도 자영이 캠페인을 같이 기획하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저도 작년부터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영이 프로젝트의 시작도 저도 작년에 되게 많이 느꼈고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재단과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 네. 작년에 저는 우연히 친구들과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제 마동석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남자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와 재밌겠다 해서 영화 악인전을 보러 갔는데 그 악인전에서 범죄자가 계속 사람을 죽여요. 마동석 씨가 아니라 다른 범죄자가 마동석 씨는 조폭으로 나오고 부패 경찰이 나오고 한 명은 살인자가 나오는데 살인자를 잡기 위해서 부패 경찰과 조폭이 그 살인자를 잡으려고 힘을 합치는 영화거든요. 근데 왜 그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이유도 안 나오고 그냥 자동차가 부딪히면 나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없어지고 계속 그래요. 그건 GTA잖아요. 죽였더니 없어져요. 옛날 GTA예요. 범인이 사라지죠. 도망치고 계속 그러다니까 아 이거 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영화 끝에 딱 그냥 형사들이 그 집을 찾으면서 찾아가지고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당했고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라고 나오거든요. 어 그럼 더 설명이 되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다 저러지는 않는데 저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설명이 안 되고 영화가 거의 끝에 끝나는 거예요. 그 봐요. 게으르잖아요. 시나리오랄까가 맞아요. 그걸로 다 설명했다고 자기는 생각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더 설명이 필요한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너무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아?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친구들 뭐가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고아가 범죄자라는 역할이 이렇게 매치되면서 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사람들한테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이게 축적되는 거구나 라고 크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자연의 캠페인을 하면서도 저도 옆에서 도우려고 했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설축에 속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중에 크리스락 선생이 계신데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것은 차별을 당연시하면서 그걸 희화화하는 것이 강점 이고 흑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꺼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더 높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얼마 전에 동양인 꼬마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의 휴대폰을 만들어줄 사람들이라는 드립을 쳤다가 개 털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안 웃겼기 때문이거든요. 어떠한 클리셰도 깨지 못하고 클리셰에 구속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제가 기획하면서 이번 주 방송을 기획하면서 꼭 드리고 남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프로 불편한 시대지만 어떠한 문화상품에 재단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구리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고아도 겁나 멋있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2020년대 10년대의 상황에서는 고아인 것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고아일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XSFM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에 푸르넥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 분이 깜짝 놀라셨는데 신선 캠페이너는 팟캐스트를 만드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장비에 관심이 많으세요. 신선 캠페이너 덕분에 제가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이크 좋은 거구나. 맞아요. 여러분 푸르넥을 직접 씹은 소리입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된단 말입니다. 이거 시시하게 들리고 이거 시시하게 보일까 봐. 문화상품을 재단하자고 해서 재단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화상품의 소비자로서 실망스러울 때의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자영 캠페이너 신선 캠페이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손자영 캠페이너의 이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네. 최대한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도 되나요? 신문사랑 이런 거? 다 제가 경량신문에 이번에 아름다운 재단과 같이 하게 되면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엄청 많이까지는 아닌데 엄청 많이 좀 오바고 네. 경량신문 인터랙티브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냥 캔디 야심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 바로 나옵니다. 네. 아주 잘 만들었어요. 댓글이 있는데 댓글 중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약간 그런 의미였어요. 어?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 뭐든 뭐 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식의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어요. 모든 게 다 불편하네? 약간 이런 의미의 어떤 댓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 불편러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 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저는 이거 꽤나 신선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일단 그런 댓글을 보면서 약간 조금 움츠러들긴 했어요. 솔직히 아? 내가 너무 불편한가? 내가 너무 오바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말로 실제로 쓸데없이 예민한 지적도 있어요. 문화가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겹쳐 보이는 소비자들이 계시긴 계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꼭 이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랑 달라요. 정치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하면서 문화 상품이 없어져야 되고 재단돼야 된다는 그런 박정희 시대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다시 봐주시길 바라요. 저야말로 막재단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하는데 정말 이 손자영 캠페이너의 취재의 주제는 구리다요. 구리다. 맞습니다. 구려졌다. 이짓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좋은 건요. 되게 응원해 주신 댓글분들도 있었어요. 유튜브 같은 댓글에는 뭐 이제 본인도 나이가 되게 많고 자기도 그런 손자영 씨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는데 되게 멋있다. 되게 응원한다라는 댓글도 되게 많았고 근데 뭔가 그렇게 뭔가 공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댓글을 보면서 의아해 하기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왜 불편해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계속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지금 고아의 설정을 미드에서 엄청 많이 가져가서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고아의 캐릭터를 가져가서 쓰는 게 아니라 붕어가 다 있고 누가 봐도 약간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가지 않은 캐릭터를 써서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린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불편해할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난리를 치고 왜 재벌을 이런 식으로 하냐. 모든 재벌이 그런 거 아니다. 신선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유를 찾겠죠.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안 나오네. 모든 재벌이 모든 재벌이 세금을 탈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재벌을 그런 식으로 그리냐. 라고 아마 이미 재벌가에서 댓글로 난리가 나고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더 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약간 이야기를 하는 단계지만 좀 더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의견을 내도 여전히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이 잠잠할 때는 누군가는 빨아먹고 누군가는 빨아먹히고 있다는 뜻인데 빨아먹히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을 안 하니까 잠잠한 거잖아요. 그렇죠. 빨아먹는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니까 잠잠한 거고 그렇죠. 그 잠잠한 평형을 깨는 게 일단 다 두려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들을 보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너네랑 같고 너네랑 연대해서 너네 인생들 나쁠 거 없다 라는 설득이 드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장기전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장 두려움을 느꼈거나 거부감을 느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나는 매일 아침 식구들을 다 내보내고 반드시 8시와 9시에 드라마를 봐야 돼. 근데 악당이 자 코드 아까 뭐였지? 반사회적 임격장애 불륜 딱 두 개죠. 아 배신과 음모도 있네요. 이런 악인 주인공이 있어요. 안타고니스트가 있어요. 고아를 하나도 안 써. 그럼 우리 주인공이 이길 때 내가 덜 울게 된다. 이러면서 걱정할 거예요. 맞아요. 작은 변화란 그런 이제 본능적인 살짝 거부감을 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로 저희가 미디어 인식 변화잖아요. 뭔가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바뀌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생각을 정말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한 번에 뭔가를 바꾸고 뭔가 부정적인 댓글이 있다고 해서 뭔가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약간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미디어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담아냈으면 좋겠고 이로와 뭔가 인식의 어떤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행위였다면 그걸로 약간 저희는 만족한 저희는 아니고 손자연 캠페이너는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시작이 된다면 그렇죠.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댓글이 아니어도 저처럼 분명히 이런 거 몰랐는데 신선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손자연 캠페이너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보람될 만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팟캐스트 계속 하실 수 있나요? 유지가 되나요? 제목이 18 어른이 살아간다 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들어보십시오. 음질이 얼마나 나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분 캠페이너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계속 하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날 버린다. 그래도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제가 이 18 어른이 살아간다 라고 제목을 지은 거는 저와 같은 보호종류 아동들이 계속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예전에 블로그를 만드시려고 하셨다 는 것처럼 어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은 이런 방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언젠간 소재가 떨어진다고 하면 소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저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계속 꿈을 아동자립 전문가라는 저만의 꿈을 꾸고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꿈이다 보니까 저도 계속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보호종류 아동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본인이 몰랐던 취재들도 생겼겠군요. 네. 작년에 제가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보호종류 아동의 11명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영 친구도 만났고 그때 사망했을 때 시신 안치하는 데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무영고 시신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네. 맞아요. 보호종류 아동 같은 경우 사망을 했을 때 연고자가 없다 보니까 그 시신 처리가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처음 저도 접하게 됐고 그 이야기를 예전에는 글로 알려드렸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이랑 팟캐스트로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아주 국가가 원시적인 문제인 거 아니에요. 가족 구성의 패턴을 국가 체계가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조금은 또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서 보호종류 아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동감해 줄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팟캐스트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시고요. 뭐가 문제인지 막 비난을 해주세요. 댓글로. 맞습니다. 비난을 필요합니다. 욕먹으면 툴툴대면서 나중에 바꾸긴 바꾸거든요. 좋은 장비를 하나. 그러니까요. 현장 캠페이너는 복수 성공이라고 왔다. 밖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사회복지 학도로서 사회복지의 길을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크고 있었지만 그 꿈이 찌그러진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아무튼 찌그러진 꿈을 약간 좀 더 다시 좀 펴고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아름다운 재난과 미디어 인식 캠페이너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뭔가 제가 하는 활동에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좀 논리적인 어떤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되게 끌어모으고 싶었어요.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뭔가 진짜 정확하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뭔가 단순히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 그 불편한 감정으로만 캠페이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뭔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느껴서 이번에 미디어 언론 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미디어 이론은 배워보니 어떻습니까? 아직 아무 상관없죠? 네.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약간 배우길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복수 전공을 하면서 복수 전공을 하면서 미디어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미디어를 바라보는 미디어의 잘못도 있지만 미디어를 바라보는 대중으로서의 어떤 저희도 약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작품은 시청자가 기억하는 대로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깊이 좀 할 수 있게 되고 약간 좀 더 제 꿈을 찾는데 좀 더 넓혀진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맞아요. 미디어 전공은 미디어 전공은 돈이 안 되는 직업이 보통 배울 때 재미있고 술자리에서 유용하고 경험에 의하면 미디어 이론을 그렇게 배우고도 미디어 일을 10년 해야 그게 그런 소리구나 알겠는 것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전공을 여쭤본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평론가 혹은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칼질하는 사람들처럼 표현형이 나아버리는 실수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활동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링크로 경향신문의 인터랙티브 자료를 보시더라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작품이 구리단 얘기는 뭐냐면 다른 좋은 이런 이슈를 잘 쓴 세끈한 사례가 나오면 얘네들은 다 알아서 찌그러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조사하시다 나온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네. 이번에 예외적인 어떤 보육원 출신의 등장인물이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왔어요. 2020년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인데 지금도 하고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인데 투자 쪽으로 대능을 보이고 암튼 투자로 성공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일단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고아라는 단어보다는 보호종류 아동이라고 되게 명확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했군요. 네. 공부를 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안 나왔었던 얘기인데 200만 원 지어주고 보육원에서 나가래 그 돈으로 먹고 잡고 잊고 어떻게 다 해결하래 이런 식의 대사가 나와요. 그만큼 자립정착지원금이 처음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 된 지도 2018년도인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공부를 정확히 100만 원으로 된 지가 2018년도에 모든 시도가 다 통일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시마다 서울시는 500만 원이어도 다른 지역 자체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게 천차만별이었다는 조사 잘했다. 작가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준 어떤 드라마인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새크 맞나요? 맞네. 우리가 최수종 씨 나오는 드라마 볼 때 맨날 아저씨들이 따지는 게 뭐예요. 고증이 얼마나 됐느냐. 공부를 잘 해왔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보육원 출신인 조건이라는 게 작품에 녹아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끝이 아니라 그렇죠. 살면서 경험한 게 이거 이거 이거라서 저걸 더 잘할 수 있고 저걸 먼저 경험했고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테트리스가 되죠.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 네. 그거 하나. 하나다. 정말로 제가 제 입을 더럽히기 싫어서 안 읽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올해 나온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는 정말 최악이군요. 진짜 그거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진짜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궁금해서 검색하니까 드라마 폐지 청원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률은 정말 높아요. 괜히 막장을 하는 게 아니죠. 방송국이. 그러니까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사람들이. 자극이 구성요소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극은 클리셰로 가득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차별하던 어떤 존재들을 계속 차별하거나 고정관념을 씌워놨던 존재들을 계속 고정관념을 씌워놓고 가지고 노는 이런 유치한 장난이잖아요. 그렇죠. 유치한 장난은 모두가 좋아하는데 이거 드라마로 유치한 장난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지난 시간에 2년 동안 해오신 일들 에 대한 소감을 여쭤봤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몇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다 소수자다. 이 이론은 언제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수자들은 소수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소수자라서가 아니라 꽁꽁 자기 해커미티 사이에서 숨기기 때문 바깥으로 꺼내지 않기 때문 이더라고요. 그런데 꺼내놓으셨잖아요. 꺼내놓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던 내가 느낀 긍정적인 변화 이 주변 분들도 같이 느끼고 계시던가요? 일단은 제가 저의 먼저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패러디 캠페이너를 진행하면서 미디어 패러디 프로젝트를 같이 해요. 그래서 약간 보호종류 아동끼리 모여서 그 미디어의 부정적인 장면을 선택을 해서 내가 뭔가 좀 불편한 장면들을 선택을 해서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제가 뭔가 그게 너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그림으로만 딱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친구들과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자기도 자기 안에 편견이 있었다. 뭔가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지 않을까에 대한 편견? 그리고 뭔가 스스로 갇혀놓았던 편견 때문에 자기도 되게 오랫동안 숨기고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개의 거짓말을 했다면 난 이제 다섯 개의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다섯 개의 거짓말을 한 개의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나는 그렇게 점점 변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도 이야기를 해도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라도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용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로도 약간 긍정적인 주위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저도 되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소수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보호종 아동이라는 뭔가 어떤 그런 저도 되게 소수자라고 늘 약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저에 대한 틀을 깨트리고 보니까 제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정말 흔히 약간 각자가 느낄 수 있는 소수자성을 각자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는 누군가를 뭔가 부모 있는 사람들이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든 어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들을 약간 차별하고 좀 배제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서로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왜 못 말했는지를 이야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 이러고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신선 씨는요? 저도 변화라고 하면 저는 작년 캠페인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특히나 11명의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의 변화가 저한테는 눈에 뜨게 컸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손자영 씨도 저랑 인터뷰를 했던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게 조금 걱정된다라고 처음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앞에서 뵙고 있는데요. 그런 표정이 전혀 아니십니다. 전혀 아니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딘가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밝히는 게 다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라서 자기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글의 논리죠. 네. 그랬던 친구들인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제가 인터뷰해서 써준 글을 보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형의 하는 모습 오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조금 용기 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내 기사를 먼저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게 됐다.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감정을 더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에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저도 처음에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밝히기 어려웠고 어떻게 밝힐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조금은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방법을 몰라서 안 하고 있던 친구들이라면 또 그런 방법을 제시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저는 큰 갇힌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참 듣는 이 신비스러운 것이 9년 동안 많은 빡세게 사는 입장들을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견고해 보인 벽을 이렇게 쉽게 뛰어넘고 연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과찬이신 거죠.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별로 안 친한 어떤 어색한 사람들의 모임 이다. 쟤는 한쪽만 있대. 없대. 인종이 어떻고 어떻고 쟤는 성적생이 어떻고 어떻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 뭐 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연대가 되네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향후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보시면서 손자영 캠페이너는 직업을 최대한 신중하게 고르시면 들어가서 깨지면서 바꾸겠다 이런 겁나 투철하는 생각이 아닌 이상 너무들 힘들어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직종입니다만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보다 시의원이 되는 게 훨씬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뽑아주실 건가요? 저희 시에 나오세요. 네. 아는 얼굴인데 왜냐하면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이거 이제 향후에 아름다운 재단의 이 캠페인은 좀 더 지속이 되나요? 아십니까? 지금 계속 갑자기 눈이 텅 비셨는데 간사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지금 계속 그 여섯 명의 캠페이너랑 같이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중이고 지금 각자가 맡은 그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일단 일정은 12월 말까지 이번 연도까지인데 또 좀 더 늦어지거나 하면 후속 후속 기사가 또 나가거나 또 뭔가 변화된 것을 한 해도 하거나 그것도 모르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캠페인 진행하고 계신 두 분의 캠페이너 손자영 씨와 신선 씨 두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을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수춤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인양반들을 각자의 위치로 보내드렸고요. 다시 에디터가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짜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들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뭡니까? 최근에 본 훌륭한 서사물 있잖아요. 뭡니까? 예를 들어 기생충 기생충? 성강호의 어린 시절 배경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가정을 넣어봤어요. 망합니다. 확 구려지죠? 아 명석해요. 진짜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실패하는 프로불편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지적은 너무 정확해요. 테이크네. 네. 리얼미스의 어린 시절이 불호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넣어봤어요. 너무 구려요. 서사가 골룸이 에일리언이 에일리언이 왜 굳이 죽이고 다녀? 그렇잖아. 네. 없어도 되는 서사예요. 네. 어디선가 전형성을 함부로 빌어올 때 언제나 창작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터미네이터가 T1000이 그러니까요. 왜 T800을 때려? 근데 그런 설정이 들어가. 아무도 안 본다고. 그렇죠. 그 왜 미디어 만드는 산업에 들어와서 정말이지 많이 느끼는 겁니다. 컨텐츠를 만들다가 손을 놓고 에너지를 놓고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만드는 자의 밑바닥을 사악 보여줍니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뉴스를 만들든 평론을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에서 자신의 고약함이 드러났을 때 세상은 뒷걸음질 칩니다. 너의 컨텐츠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사실을 읽게 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페이너들 덕분에 좋은 걸 배웠습니다. 두 주 동안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아름다운 재단과 손자영 캠페이너 신성 캠페이너한테 무척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나 한번 할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평범한 그 아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사 아저씨가 나오고요. 아 네. 그리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올 겨울에 제가 그 힘을 주어 준비한 특별기획 올 겨울 특별기획이요? 올 겨울의 기획 네. 우리가 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무요? 호반무 그게 뭐예요? 싸움 아 무예 할 때 그 무요? 그렇죠. 무관 할 때 그 무요? 그렇죠. 그래요? 싸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싸움은 왜 해야 하는가? 아 싸우는 기술이 아니고요? 싸움을 어떻게 아니요. 정확히 말했어요. 싸움의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진짜요? 네. 싸움의 기술을 대단합니다. 인류에게 싸움의 기술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종교의 시조가 돼야 돼요. 네. 그런 분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을 전달하는 분들은 많죠. 전세계에 근데 그걸 말로 전달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말로 전달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잘 전달하실 거예요. 이분이 하신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피똥 싸입니다. 그 백윤식스도 말로 전달하지는 않았거든요. 무예를 배우는 싸움을 배우는 올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범한 에피소드와 비범한 에피소드로 찾아다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88회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입니다. XSFM